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다. 몇 회차입니까?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군요. 오늘 25회차 몬스터는 205 6363 한 1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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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천마리 잡았고요. 10시간 정도 사냥한 것 같고 메소는 6억. 아마 결정석하고 이것저것 좀 섞인게 있을 것 같고요. 잼스톤은 76 78 플러스 6 84개 맞나? 74 78 플러스 6 84개 정도 와 엄청 많이 먹었네 10시간 동안 10시간이 아닌가 어쨌든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물방울석은 와 물방울석도 많이 먹었네 6개 먹었네요 잼스톤이 2900 결론자면은 잼스톤 80 아니 78개 잼스톤 78 매소 6억 정도에 몬스터 한 10만마리 가 되겠군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할 것 같겠지 아 아 하나 둘 셋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이게 끝인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juk 감사합니다 austin